고생하셨고요 오늘 출연하는 여성팀 모두 다 무대예요 그러므로 모델도 꽉 차네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멋진 무대였습니다 원래 이건데 전혀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ARS 직캔 저희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했을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우승팀 어학성 박근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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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세요 우산 쳐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성침대에서 영진전문대학에서 디자인이 예쁜 문 예다지 몰딩도어에서 선상진생 사이언스에서 주식회사 우먼 로드에서 아버지의 바다 두도 액젓에서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, 통큰사람 팀원의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,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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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타고 남은 생일 양초 관리에도 관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